보면 오늘의 마지막 동아리 공연인데요 1975년도에 창립되어서 무려 48년이란 시간 동안 이나대학교 대표 밴드 동아리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아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 YB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인드키 분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난번 사과대와 공대 새내기 배움터에서 말 그대로 무대를 휩쓸면서 공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동아리 지원자가 무려 147명이었다고 굉장한 실력을 가지신 동아리 분들입니다 이미 실력이 검증된 인드키는 오늘 인디음악부터 재즈, 락까지 어느 하나의 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동아리 공연 만날 준비 됐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께 인드키 공연 지금 시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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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오프닝 열었으니까 좀 신나게 가볼까요? 그럼 다음 노래 올인할다 들려드리겠습니다. 1, 2, 3, 4 나는 꿈을 꾸죠 내보낭자 잊었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다르게 말을 해줘 늦은 밤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우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한 날죠 이제는 하늘로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 되고 꿈을 꾸고 싶어 날아올라 날아올라 나는 꿈을 꾸고 싶어 나는 꿈을 꾸죠 달님이 말을 해줘 어서 어서 위로 올라와 어서 위로 올라와 날아올라 또 하늘 멋진 달이 됐래요 깊은 밤 하늘의 빛이래요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해 바람을 날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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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처럼 날아갈거야 날아올라 해줘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기쁜 건 하늘에 빛이 되요 춤을 출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날 날아올라 이제 좀 신나게 달려왔으니까 좀 잔잔한 노래를 한 곡 불러볼까 하는데요 다들 치얼업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거기 OST인 오늘이야 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되게 잔잔하고 가사도 좋은 노래니까 후레쉬 키고 흔들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우리 만날 때 반짝일거야 삶에 지쳐 울어도 돌아봐 이 순간의 꿈을 내가 바라던 찬란한 빛이 내릴 곧바로 오늘이야 아 아 아 아 아 음 어둠 밤의 끝을 바래 멀어져 가던 지난 날들이 돌아올 때 눈을 가두면 선명해지는 숨을 모시며 돌아와 이 순간의 선물은 나의 눈빛이 다시 만날 때 반짝일 거야 잘못 지쳐 울어도 돌아봐 이 순간의 꿈을 내가 바라던 찬란한 빛이 내릴 곳으로 오늘이야 어지러운 마음에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 새로운 내일의 나에게 불감치 않아 멀어져 가던 지난 날들이 불어올 때 슬픔 사이로 스며든 숨을 더 쉬며 돌아와 이 순간의 선물은 나의 눈빛이 다시 만날 때 반짝일 거야 삶을 지쳐 울어도 돌아봐 이 순간의 꿈을 내가 바라던 찬란한 빛이 내릴 곳으로 오늘이야 나는 우리날은 어딜 미칠까 영원히 넘어와도 하늘 잊지 않을까 좋은 날도 좋은 날도 좋은 날도 좋은 날도 지나갈 듯 머물러 우리를 들이고 내 꿈이기에 안녕하세요 키보드의 범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이은재입니다 기타의 정지혜입니다 내 주의 기타 문가랑입니다 여러분의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컬 이수연이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희 공연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프레시 켜져 있는 게 너무 예뻤어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저희 뒤에 팀에도 한 팀 더 남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즐겨주시고 이번 축제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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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야, 이 노래는? 한번 저거 뵙었네요 저희가 인드키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러 올라왔습니다 원래 맨 마지막 부분이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한번 찢어봅시다 다같이 재밌게 즐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즐겨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덜 웃고 조금은 덜 울게 되었고 네 마음을 속이고 별일 없다는 듯 말하는 게 익숙해졌지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소한 말일 뿐이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갈 이 모든 순간이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의 변변의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잊혀진 시간은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것 같았지만 잊혀진 꿈들은 두고 온 것 같은 불안한 마음뿐이었지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소한 말일 뿐이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갈 이 모든 순간이 이렇게 함께 걸어갈 이 모든 순간에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의 변변의 시간이 언젠가 더 밝게 우릴 비추길 언젠가 더 밝게 우릴 비추길 언젠가 더 밝게 우릴 비추길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의 변변의 시간이 언젠가 더 밝게 우릴 비추길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이 시간에 우후 우후 밝게 우릴 비추길 감사합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저희가 선곡을 할 때 무슨 곡을 할까 하다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나온 지 한 1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도 괜찮으셨다면 플레이리스트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나상현 씨 밴드와는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또 축제 이렇게 즐기러 오셨는데 잔잔한 노래하기는 좀 아쉽잖아요. 자 이제 축제 제대로 한번 즐겨봐야겠죠? 달릴 준비 됐습니까? 자 가자! 락 앤 롤! 락 앤 롤! 아 예! 원, 투, 원, 투, 쓰리, 예! 솔직하게 말을 해봐 그래도 한 눈빛을 없애야 하려 해도 난 그런 성인수에 속지 않아 넌 내게 반했어 애매한 그 눈빛은 뭘 말하는 거니 춤을 춰죠 컴온 컴온 내 눈과 너의 눈이 빠지쳤던 순간 튀었던 정렬의 불폰들 스탭 바이미 스탭 바이미 스탭 바이미 원한다면 밤하늘의 별보다 열 텐데 스탭 바이미 스탭 바이미 스탭 바이미 내 볼에 다 입 맞춰 오 예 자, 이제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Say yeah! Say yeah! Say yeah! Say yeah! 이란에 모두 소리 들려! Oh,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응원한다면 밤하늘에 별도 사줄 텐데 Oh,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내 볼에다 입 맞춰줘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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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넌 내게 반해소 반해소 물 좀 주실래요? 물 좀 주실래요? Oh, oh, oh 자, 생각보다 힘드네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아리의 마지막에 마지막인 만큼 저희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거 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다 같이 해 주시고 우리 펜스 밖에 있는 분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엄청 많으신데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온 곡은 이제 네, 잔나비의 왓츠업이라는 곡입니다 네, 잔나비의 왓츠업이라는 곡이고요 네, 잔나비의 왓츠업이라는 곡이고요 여러분이 같이 뛰면서 큰 소리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잔나비의 왓츠업이라는 곡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같이 저희가 앉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곡들이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곡은 Hey, hey, hey We say Hey What's going on! Don't own your back door!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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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글검수 한글검수 서인강 health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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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드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항상 최고의 무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오면 항상 큰 환호와 큰 호응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인드키 여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무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컬분 가셨구나 인터뷰할라 그랬는데 있어요? 보컬분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안전상 문제로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나서 공연 관람해 주십시오 저희의 통제 따라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 아티스트 분들이 오시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보컬분도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죠? 오늘 무대 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많이 호우해 주셔서 기쁩니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저한테 뭐 더 들려줄 곡이 있나요 혹시 무반주로?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희 같이 준비해 준 이 느낌 멤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대에 꼭 있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서 응원해 준 우리 후배 선배님들 동기를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같이 와주셔서 같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와 거의 뭐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앞으로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디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